아, 켜졌다. 밥 줘야 돼. 이거 뭐야? 호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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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밥 들어간. 호떡 있고, 김치 있고. 15초 담궈야 돼. 당근이 진짜 오래 걸려. 당근이 진짜 오래 걸려. 불 안 켜져 있는데? 아, 누나. 아, 진짜. 아, 너무 갑자기 너무 더워. 누나, 누나 지단하는 줄 알았어요. 오, 이거 잘 된다. 아, 더워. 아, 이마에서 눈물이 나오네. 이렇게 굽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. 이렇게 굽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. 아, 더워. 아, 더워. 아, 더워. 아, 더워. 아, 더워.